이 건축도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건 설계도 잘해야 되고 기초도 잘해야 되고 요사이 그런 말이 많잖아요 철근도 잘 들어가야 되고 전기 설비도 잘해야 되고 이 안에 선이 많습니다 이만한 우리 파이브에 선이 수천 킬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꽉 찼습니다 이 전기선 이 밑으로 들어오는 전부 다 이 선들이 이 발밑의 선도 전부 바람이 올라오잖아요 공기 다 선이 다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각 분야가 다 잘해야 건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티르키에라든지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의 문제가 뭐냐면 건축이 이렇게 그런 대비를 못한 거예요 철근도 들어가지 않고 콩거리도 없이 그냥 이런 벽돌로 그냥 이렇게 쌓으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둥도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영상도 우리 교회가 이 세계의 모든 짓는 교회들이 이어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수백 교회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우리 교회 예배를 들어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공기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돌립니다 하품하는 부위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이 건축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은 건축이 뛰어나야 돼요 건축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이런 건축과 같아요 모든 것을 어느 하나만 잘해 또 한 분야만 잘해도 안 돼요 모든 분야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도와줘야 되고 머리로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를 5천 개를 나와도 모르게 돼 있어요 목사를 5만 년 목회를 해도 예수님을 그래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모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도와줘요 또 성령을 도와주셔도 그만큼 본인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것만 봐도 안 돼 놓쳐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오늘 예수님만 깊이 바라봐야 돼요 생각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모여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을 예수 잘 믿는 분 만나도 친구를 잘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스럽게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예수님만 아는 또 서울 와서는 목사님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은 방지일 목사님 같이 오직 예수님만 아는 한 50년 가까이 이 어른을 그 어른이 또 저를 가까이 해주시고 계속 만나면서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10년을 그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계속 우리 교회를 또 오셔서 한 주일씩 한 달씩 설교도 해주시고 피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만큼 성경과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예수를 아는 데는 이만큼밖에 몰랐는데 그만큼 이 방지일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가게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아버지를 또 하나님께서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저는 우리 아버지만 아버님은 늦게 믿으셔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그만할 수가 없어요 참 잘하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장면이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 즉시 새벽 기도라고 그 평생을 그 집안의 어른인데 제사 안 지내도록 딱 끊어버리고 아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11조라고 하는 것이 힘들면 그 물질에 벌써 걸린 거예요 물질에 뭔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뒤에서 잡아당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모여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 예수 잘 믿는 목사 하나 만드는 것이 엄청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가 나온다면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휘저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계적인 학자고 지성민이고 율법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지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기로 했다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 거 억수로 많지만은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도 늘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삶 속에 늘 예수를 개세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해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채찍에 맞고 침 뱉고 여러분이 경찰서에 자꾸 불려다니고 검찰에 불려다니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사이도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가 죽는데 예수님을 막 침 다 뱉고 때리고 볼태기 막 때리고 주먹으로 막 치고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내게 어떤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가 오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골고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알아보면서 저는 이 혀에 혀가 허는 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한 30년을 쉬지 않고 허는 거 있죠 한 열흘 정도 걸려요 헐면 한쪽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한 번 낳으면 2, 3일 만에 반드시 또 걸려 우리 단임 목사가 또 그러더라고 백약이 무효야 안 돼 때가 돼야지 이야 다 참아야 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병원에 드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참게 하세요 참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훈련 모든 걸 참아야 돼요 환란이나 핍박도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받는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 승리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일 하나의 성공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잘 만나요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백가지를 잘 가르치는 훌륭한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선생님 인격적으로 훌륭한 우리 선생님은 시인이고 무시해서 오페라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훌륭해 가정생활 잘해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개떡 같아 그러나 예수님을 내게 가르쳐주면 그 선생님은 최고예요 우리 부모님 재산 많이 물려줘 삼성같은 재산을 물려줘도 예수님 안 물려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데 그리고 땅에서 사는 것도 호랑이 등에 엎여서 힘들어 재벌도 힘들어 대통령도 힘들어 우리 대통령 아들들이 다 교회 나오잖아요 왜? 대통령 만났더니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천라의 모든 장관들이 다 와서 대통령 아들님 대통령 아들님 대통령 아들님 국회의원 다 와서 대통령 아들님 대통령 아들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없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있도다 없도다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이 건축이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건축이 어렵다 건축 대상을 받는다 어려운 거예요 수백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를 안 만난 부위 많아요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하는데 아직 눈이 안 뜨여져서 강아지가 일주일 동안 눈을 안 뜨거든요 그리고 엄마 젖을 찾아 눈을 아직 못 뜬 교인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제일 많아 설교하는 걸 보면 엉뚱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다 그랬어요 하나 가지고 막 열나게 말 요셉 가지고 막 열나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서 성경은 예수가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이 피가 몸에 안 가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건 말씀이 죽은 말씀 예수가 없는 곳은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 진리야 예수 따라가는 것만 영원히 변치 않고 다른 거는 진리가 아니야 지식이야 상식이야 오늘 신문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신문 보면 오늘을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이면 휴지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 전혀 되는 건 아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믿음을 이어가도록 이 만 가지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건축과 같아가지고 유리만 잘 끼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뼈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만 가지 종합적인 교인을 길러내고 교인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고 교인의 생명을 계속 양육하고 천국 가도록 교회는 보호해 주고 축복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자기 혼자 교회를 떠나서 교회 다니는 분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능력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틀린 거예요 가정 떠나서 혼자서 멋진 애인하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가정은 아니야 집을 떠나서 멋진 호텔에 가서 살 수 있지만은 그건 집은 아니야 교회는 수많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천만만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어장과 같다 그래서 보호해 주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날 지켜주지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게 충성하는 것 교회가 나라를 지키고 교회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는 것 저는 제일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고 힘든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고 모든 것이 힘든 일을 겪겠어요 폐병도 걸리고 가난도 해서 너무너무 많이 굶고 군에 가서도 제일 힘든 부대에 가서 제일 힘들게 살고 교회도 개척하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누군가 도움이 있어 있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 나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 하나 없이 개척을 하고 버림을 받고 그러나 그것이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리한 데서 나는 그 불리한 거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좋은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받고 멸시천대 받는 것이 예수님으로 가게 하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힘든 남편 만나고 힘든 자식 만나고 힘든 목사님 만나고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면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옛날 어른들은 기침을 하고 이렇게 예수를 잃지 않았으면 다 잃어도 귀한 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서서 2장 3절 예수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이 그거 다 예수 잘 믿는데 맞추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없지만은 구약은 예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을 붙여서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 히브리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천사가 구약은 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은 분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높은 구약의 성전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따라하지? 더 크신 다유당보다 더 크신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어떤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 그리스 히브리스는 가장 한 분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가 다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은 이렇게 들어도 머리로만 듣지 이 말씀이 영양이 안 돼 온 몸으로 팍 스며들지를 못해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봐야 예수님은 깨닫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안 해도 예수를 잘 믿는 안 저는 집사람이 훌륭한 것은 누구보다 훌륭해요 그것은 내가 헌금할 때 하자 한번 브레이크 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해양교에 있을 때 집 두 채 값 그 서울서 그때 하일동 집값이 25만 원 집 한 채가 25만 원 그런데 50만 원 목사도 그래서 목사님들 돈 많습니다 땅 사놓은 목사님들 진짜 부자들 많습니다 수천억 가진 분들 있습니다 수백억 가진 분 많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돈도 많고 큰 제약회사 회장 도지사 하신 분 국무총리 하신 분 아들도 목사님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때 그래서 목사도 아껴가지고 제가 만약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강남에다 조금만 샀다 그래도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때 알뜰이 알뜰이 50만 원 모았는데 내가 하나님 헌금하자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세요 그래서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 이후에도 항상 그런 거예요 훌륭하다 모으면 이거 드립시다 그러면 딱 홀랑딱 해양교에서 드리고는 20년 동안 단 이름도 못 만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애들이 커버리니까요 애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애들 중학교 다닐 때 처음 옷 사준 거예요 당장 본인이 기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미싱으로 해가지고 옷 다 입혔어요 다 집사람 손으로 다 옷 다 입혔어요 왜? 그 옷 입힐 돈이요 명성교회 개척하고 아이들 다 중학교 다니어도 교과서를 우리 장로님 아들 공부하고 나면 그 교과서 가져다가 우리 애들 다 줬어요 학원 하나 안 보냈어요 왜? 다 몽땅 드리고 나니까 그럴 여유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했을까요? 예수님 좋으니까 좋으니까 누가 하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귀하니까 그 대신 내가 딱 하나님 드릴 때 몽땅 털어드릴 때 하나님 저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딱 주님이 내 앞날 책임져주세요 했더니 정말 앞날과 자녀와 모든 일에 지금까지 그 이후로 병원 입원 한 번 안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나는 걸 보면 하나님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힘든 몽해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난 집사람이 좀 그때 여보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다 턴다는 게 아깝잖아요 아무래도 다만 만 원이라도 이렇게 뒤로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완전 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너무 몇 년을 굶고 지나고 늘 어렵게 살았던 나에게는 그때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 그 돈은 내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거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다 복받아요 만왕의 왕이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는데 항상 돈을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세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은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닭을 본받아가 돼 땅에는 닭이 수만 마리가 있죠 닭한테 가가지고 닭하고 모이 싸움하고 닭이 얼마나 빨라야 닭 따라가니까 날아야 하늘을 낳는데 따라가는 거는 닭을 못 따라가게 돼 얼마나 닭이 빠른데 닭 잡아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닭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경쟁하면 독수리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억울한 일 있으면 예수님 생각 지독한 분 만나면 예수님 생각 저 정도 지독한 거는 괜찮아 저 정도의 어려운 분은 괜찮아 예수님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닭은 은혜이 일을 억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